어? 왜이렇게 쎄, 데미지? 이것도 한 대 맞춰주고요 어우 한 대 더? 됐어요 됐어요 어? 이거 한 대 맞춰주고 CS는 안 먹어요 하면서 하나 먹기 하핳 오, 예 와, 멋있었어요 어허허 이게 뭐야 예어 하하하하하 괜찮아요, 괜찮아요 1킬 땄으니까 아, 선지점이 아니구나 근데 자, 이거 그냥 쿨하게 한 번 써주고 와, 좋아요 엄청 쎄네 데미지 어머 세상에 오케이, 좋아요 하아아아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아직 궁은 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날려줘야지 뭐 이렇게 삐용 맞겠죠? 하하하하 하하하하 괜찮았어요 아, 진짜 어후, 무서워 아, 진짜 어우, 좋다, 좋다, 이건 좋다 이거 톡 톡 톡 오, 예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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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오, 예 좋았어, 좋았어 이제부터 다시 복구하면 돼요 천천히 아, 타워 푸시는 거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미츠베인 터뜨려주면서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죠 오우 굉장히 빨라요 진짜 빨라요 진짜 빨라요 오케이 자, 이거를 여기다가 쓰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아, 아이고 잘못 썼는데 아, 이게 아닌데 아이고 세상에 잡았으면 됐지 뭐 오우, 세요 굉장히 세요 지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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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굉장히 빨랐어요 지금 자, 이제 나는 쭉 도망가면 될 것 같죠 하면서 바텀을 쭉 밀려다가 애들이 오니까 다시 도망가야겠죠 저기 블루가 이제 고립슘 나와요 나왔죠? 이제 먹으러 올 거예요 자, 한 이때쯤 쓰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, 아깝다 진짜 아깝다 어떡하죠 금방 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리치베이 한번 터뜨려 주고요 하아, 많이 달아요 오우 우와, 이게 뭐 속도가 왜 이래요 이거? 이러니까 너프 당해야지 뭐, 뭐야 어우, 왜 이렇게 아파요 왜 이렇게 아파요 얘네 또 오우, 세상에 어 어 하아 어 어 어우, 아까운데요 이거? 뭐야 다이안 잡혔어요? 하하 아, 좋아요 굉장히 세요 저 지금 한, 둘, 셋 하하 하하 자, 가고 있죠 자, 적어도 저거는 밀어요 자, 이거 리치베인 한 대툰 하하하하 하하하하 따아 아, 잡아줘 제발 잡아줘 잡아줘 아, 괜히 나댔어요 아, 잡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잡아줘, 잡아줘 어 어 어 아, 가슴이 아파다 오, 예 오, 예 오, 예 오, 예 됐어 됐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? 이거?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무슨 데미지죠 이거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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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툭 툭 파 아, 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방 두방 아이고 이럴수가 끝났 bild 날네요 악재기 얼마나다나 볼까요?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요 오오오 죽으면 안돼요 마 say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